자, 모두 엎드려주세요. 마피아는 고개 들어주세요. 나 이 사람이 앉으시니까 더 힘들다. 나는 거짓말하면 티나. 행동 미션 알려드릴게요. 그 미션 성공하면 바로 밤이 돼요. 그건 또 몰랐네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이부터 자기소개 할게요. 네, 저는 의사가 잘려가지고요. 이제 시민입니다. 실직자구나. 실직자.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내 직업을 뺏어간. 저는 마피아예요. 저도 마피아입니다. 의사 두 명에 마피아 두 명? 재밌다. 밤이 되었습니다. 죽이지 마! 나도 다 같이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너. 나 죽이지 마라, 진짜. 보낼 사람을 한 명 지목해주세요.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분이네. 빠빠, 빠빠. 빠빠. 진짜? 아니야!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아,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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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미 미션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미 미션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미 미션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미션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부담스럽겠다 미안해요.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이번 판 어쩌나 어쩌나.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굉장히 손을 바쁘게.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셔서. 가만히 불안해하셔서.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은데? 민지인 거 같은데. 나는 거짓말은 티나. 언니가 이런 제스처를 하는 거 같은데. 지원이도 방금 이렇게 했어요. 딱딱딱. 그럼 방이 되겠지. 바보야. 아 그렇네. 바보야. 아 그렇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있다 있다 있다. 뭐라고? 나 지원이 원픽. 나 지원이 원픽. 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침이 맑았습니다. 아침이 맑았습니다. 약간 불 끄니까 좀 몽롱해지는 거 없잖아. 약간 눈뜨면. 왜 그래. 안녕. 심장. 지목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심장.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서영이가 아까 누구 몰아갔었지? 아 나 무서워. 뭐야 뭐야. 이상한데? 지원이인가 이번에도? 난 지원이 같아. 진짜 아니 진짜. 지원이가 이걸 하는 순간. 진짜 아니 진짜. 지원이가 이걸 하는 순간. 그러니까. 진짜 소름 돋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동시에 할 때 유진님께서 하셨어. 그 3명이 했어요. 아니. 내가.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예지언니야. 맞아요. 예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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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그냥 진짜 할 게 없어서 이런 거야.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 아니 언니 눈치채 알잖아. 예지언니고 일단. 다음 점 마피아. 마피아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거의 만장일치로. 안녕. 죽일 사람도 선택해 주세요. 유나예요. 어? 어? 맞춰서. 아 왜 이렇게. 내 옆에. 파트너를 지목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수 언니일 수도 있어. 나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의사는 일을 못 하네. 의사가 죽은 거 아니야? 아 그럼요. 그럴 수도. 네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죽일 사람을 지목해 주시겠어요?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경찰. 네. 고개를 들어. 근데 의사는 일을 못 하네. 의사가 살아있으면 진짜 일을 못 하네. 의사가 일을 못 하네. 의사가 일을 못 하네. 수리. 미안 내가 의사인데. 미안 내가 의사인데. 군발할게. 군발할게. 수리 의사? 진짜예요? 진심이야? 진짜예요? 진심이야? 맞네. 의사 아니야 나 의사 아니야. 아니 마피아가 맞다고. 아니 나 마피아가 맞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야. 나 지원이 같아. 나 지원이 같아. 나 지원이 같아. 또는 진짜 아니야. 진짜. 두 번은 아니야. 일부러 일부러. 뭐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또 너를 시킨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때랑 텐션이 달라 지금. 아닌 텐션이야 지금. 아닌 텐션이야? 아니야. 완전 아니야. 여러분 밤이 왔습니다. 어두 엎드려 주세요. 어두 엎드려 주세요. 벌써? 아니야. 너무 놀려. 나 망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네 마피아는 고개 들어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의사는 고개 들어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의사는 일을 못하네. 근데 의사는 일을 못하네. 왜 그러지? 네. 고개 들어 주세요. 또 누군가 한 명이 죽었는데요. 노란비니.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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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노리고 임지원인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백 거야 백. 이걸 노리고 임지원인 거야. 굳이 나를 지목을 한 건데. 굳이 할 일은 없어. 내가 했으면 너무 티나게 한 건데. 티나게 하신 거지. 아니 잠깐만. 내가 했을 때는 지원이야. 내가 했을 때는 지원이고. 나 왜? 참 이리로 왔어요. 아니 지원이야. 잠깐만. 우리 심심한데 사질나 찍을까? 하나 둘 셋. 일단 나는 시민이고. 안 시민이야. 너 왜? 너 왜 그래 갑자기? 나 황소영 잘못하냐? 아니야. 경찰은 이미 죽었고. 의사 없지요? 제 의사예요. 그래. 너 의사 못할 줄 알았어 내가. 아티스트 하는 거야? 너 의사 나 시민. 둘 중 한 명. 확실. 근데 의사인지 어떻게 아. 그럼 처음에 누구 살렸고. 다 말해봐. 처음에 계속 저를 살렸죠. 두번째는. 두번째 계속 저를 살렸죠. 두번째는. 야 너 땡클러 의사 자격없음. 돌팔이시네. 돌팔이네. 아니 아니 진짜. 왜 이래? 너 마지막 그러면. 이번엔 누구 살렸었어? 날 살렸다고? 나를 왜 살려 니가?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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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의사 일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를. 어머 수연아 대응 만족하다. 그럼 이 친구가 의사라는 거야? 아니 근데 일단 아닌 것 같아. 너네.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저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예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명 남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있는 거야? 그렇지. 예지가 만약에 마피아가 맞으면. 이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우리 팀이 만약에 예지가 맞다고 하면. 유니온 중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알고 있잖아. 우리 셋이 시민이네. 근데. 진짜? 어. 이렇게 시민이세요? 시민이. 나도 시민이거든. 너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아니. 야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마피아가 죽는 순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하나 둘 셋. 그냥 투표할까요? 하 진짜. 하나 둘 셋. 셋. 투표해 주세요. 2대2야 2대2. 내가 뭐 했는데? 그냥 민지 아닌가? 나 의사라니까? 내가 널 살렸다니까? 나 시민이야. 저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예지. 의사인 것 같아요. 아니야. 의사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할래요? 주아가. 지금 내가 나이 달린 거야? 다 미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 나는. 너무 재밌다. 제리 제리. 아니. 아니. 매번 될 때마다 난 너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 처음에 느낌 그대로. 처음에 느낌 그대로. 처음에 느낌 그대로. 일단 끝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일단 끝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처음 느낌 그대로. 모두 리아 언니 지목한 거예요? 네. 너 진짜 아니야. 네. 일단 그럼 리아 언니 죽었고요. 이런데 아니면. 마피아 나라니까. 네. 밤이 되었습니다. 나 아니야 얘들아. 나 아니야 얘들아. 나 아니야 얘들아. 미치겠다. 민지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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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이겼죠? 저희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죠? 미치겠네. 대신이야! 대박이다 너 진짜. 너 대박이다. 귀 얇기 싫어 야? 아니 마피아가 저 twoag. 리아 언니. 어? 리아 언니, 예지 언니가 마피아였어요. 와 진짜 잘하겠다. 의사 하는. 너였어? 오! 내가 의사한지 너무 했대 그래! 와 충격적이었다 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밌다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